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바니엄마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바쁜 니네엄마 초크아티스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찍게 되는 영상은 제 책에 수록된 셀프방향이라 반대로 보이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혼자 하는 일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누가 찍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제 책에 담겨있는 원클래스 초크아트 따라그리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책에는 과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또 사진도 흑백이다 보니까 아마 보면서 따라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직접 그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보니까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촬영도 애써서 몇 시간 며칠에 걸쳐 했고 또 편집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애써서 했는데 딱 올랐는데 제 좀 못풀일 때 조금 슬퍼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다가도 궁금증이나 어려운 부분,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댓글창에다가 궁금증 남겨주시면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크아트 분필로 꿈을 그리는 여자 내용에 담겨있는 원클래스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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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